안녕하세요 이페스코리아 정성기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그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영어죠 여러분 프로그래밍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요 대량으로 주식을 사급할 때는 직접 주문 내기는 좀 번잡하죠 그래서 미리 삼성전자를 얼마에 몇 주를 매수 매도 하겠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엔터만 침으로써 대량으로 신속하게 주문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런 걸 프로그램 매매라고 그래요 우리의 기준을 보면 통상 프로그램 매매는 15종목 이상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거래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뭘 이용해서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컴퓨터에 로직을 만들어 놓고 주식을 사급하는 건데 15종목 이상을 대량으로 이 프로그램은 주로 선물 때문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선물 때문에 그래서 현 선물 가격차가 생기게 되면 차익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차익거래를 할 때 선물이 고평가되어 있으면 주식을 사고 선물이 저평가되어 있으면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이때 주식을 신속하게 사고 파는 겁니다 차익거래 할 때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고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팔 때가 있는데 여기서 현물 있죠 여러분 현물을 사야 되는 경우는 프로그램 매수가 나와요 현물을 팔아야 되는 경우는 프로그램 매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매수 매도하는 것은 선물 주문이 아니고 현물 주식 주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식 주식을 대량으로 신속하게 사고 파는 게 프로그램 매수 매도라고 부른다는 거죠 차익거래를 다시 한번 봐볼까요? 차익거래는 균형이 깨졌을 때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일시적으로 가격 괴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는 고평가되고 하나는 저평가될 수 있죠 현물 가격이 있고 코스피 200 지수 그 다음에 선물 코스피 200 선물 가격 근데 얘네들이 적정 가격이 아니고 균형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고평가된 게 있고 저평가된 게 있는데 고평가된 건 매도를 해야 되고요 저평가된 거는 올라간다고 보고 매수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매수 매도를 병행해서 차 무이험 이익을 얻는 걸 차익거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크게 포지션은 두 가지겠죠 시장을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선물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선물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이론 선물 가격과 실제 선물 가격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실제 선물 가격은 110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론 선물 가격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한 적정 가격이 105예요 그러면 105에 비해서 110에 거래되니까 선물이 고평가된 겁니다 이론에 비해서 그러면 선물을 팔아야 되겠죠 그리고 현물을 사야 되는데 이때 현물을 사는 걸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가 발생한다 대량으로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200 선물하고 코스피 200 지수를 이용하는 건데 코스피 200 지수라는 종목은 없죠 그러면 코스피 200을 구성하는 200 종목 200 종목을 바스켓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매수 매도함으로써 거기 내부 주식을 매수 매도함으로써 코스피 200 지수를 내가 올리고 떨어뜨리고 이렇게 영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수 구성 종목을 사고 파는 겁니다 그런데 고평가되어 있을 때는 현물을 사야 되니까 이 현물을 사는 걸 프로그램 매수라고 부르고 저평가되어 있을 때는 선물을 오히려 사야 되고 현물 주식을 갖고 있으면 팔아야 됩니다 이것을 프로그램 매도 주식을 신속하게 처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게 뭐라고요? 프로그램 매수 매도는 선물을 사고 파는 주문이 아니고 현물을 사고 파는 주문이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죠 신문이나 뉴스를 보시면 특히 신문에 보면 프로그램 잔고 뉴스에도 나오죠 여러분 방송 뉴스에 보면 프로그램 매수 잔고가 얼만큼인데 이게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석 기사들이 나오는데 프로그램 잔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차익거래 잔고하고 비차익거래 잔고 즉 컴퓨터를 이용해서 15종목 이상을 대량으로 매수매도하는 주문이에요 그런 거래인데 차익거래 때문에 나오는 게 있고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때문에 나오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과 연계해서 주식을 사고 파는 겁니다 선물이 고평과 저평과 이것 때문에 차익거래 목적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것 그걸 차익거래라고 부르고 비차익거래는 선물과 상관없이 선물과 상관없이 필요에 의해서 주식을 프로그래밍으로 매수매도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자문형 랩이라는 투자 상품이 있죠? 랩 상품 랩 상품은 고객 돈을 모아서 자문회사들이 필요한 주식을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프로그래밍을 해놓고 대량으로 신속하게 15종목 이상을 필요에 의해서 교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주문을 낼 때는 차익거래하고 상관없는 거죠 선물하고 상관없이 내 필요에 의해서 주식을 교체하는 건데 그런 걸 비차익거래 잔고라고 부르고 두 개가 중요한데 특히 차익거래 잔고가 더 중요하고 자료들이 나올 때 차익거래, 비차익거래를 구분해서 수량을 표시하게 돼 있어요 금액하고 수량하고 이런 거를 필요하면 관찰을 하셔야 되고 매도, 매수, 주문, 순매수, 빨간색이면 매수가 많았다는 거죠 프로그램 매도보다 프로그램 매수, 매수가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구분해서 흔히 표현한다 구분하는 방법은 선물과 연계되어 있다, 안되어 있다 이런 의미다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시장에 영향을 줘요 특히 주식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그런 관계를 이해하시면 좋겠죠 평상시하고 만기 때 정반대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데 평상시를 보겠습니다 평상시에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건 왜 그래요? 선물이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선물이 고평가되어 있으면 선물을 팔고 주식을 사는 차익거래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주식을 사기 위해서 프로그램 매수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거는 주식을 사는 거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쪽으로 영향을 주니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죠 평소에 프로그램 매수가 많아지면 현물짓은 상승해요 그러면 프로그램 매수 잔고가 쌓이겠죠 반대로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시장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이건 주식을 파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겠죠? 이 영향 때문에 그런데 만기는 정반대가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만기가 되면 선물을 갈아타야 돼요 선물을 갈아타서 그 다음 선물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용하는 선물과 연계된 즉 차익거래 잔고를 청산하고 가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내가 이 선물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으로 주식을 사고 팔았다 그럼 그 바스켓을 정리를 한다 이거죠 정리하고 새로운 선물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또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의 프로그램 매수 잔고가 많았어요 그럼 만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 털고 가야 되니까 이게 매물로 나오는 겁니다 프로그램 매수 잔고가 청산됨으로써 그러면 이게 매도가 나오는 거니까 사놨던 걸 팔아야 되니까 지수가 하락한단 말이에요 지수를 끌어내리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반대로 프로그램 매도 잔고가 많이 있으면 역시 이거 청산할 때는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수 상승 그러니까 평상시하고 만기 때하고 프로그램 매매는 시장에 반대로 영향 줘요 끌어내린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잘 관찰해야 되겠죠 실제 투자할 때는 프로그램 매매를 지금 보고 있는데 프로그램 매매는 분란짐에다가 기름 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식을 사고 파는데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고 판다 선물과 특히 연계해서 그러면 선물이 올라갈 때 주식을 사는 주문이 나오죠 그리고 선물이 떨어지면 시장을 안 좋게 보는 건데 프로그램 매도 주문이 나오죠 이해 되십니까? 그럼 분란집에다가 물을 벗어 진정시키는 게 아니고 기름 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 더 올라가게 만들고 주가가 떨어질 땐 더 떨어지게 만들어요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악영향을 주는 겁니다 프로그램 매매가 그러니까 역기능도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 미국 블랙먼데이 이후에 이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에 너무나 영향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걸 좀 규제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제도가 사이드카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드카 제도 파생상품 공부하시고 자격증도 취득하시려고 하면 이런 기준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사이드카 제도는 프로그램 매매 주문을 지연하는 제도입니다 프로그램 매매를 지연하는 것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너무 선물 가격이 급등락해가지고 현물 시장에 혼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매매 효력을 5분간 정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올스톱 되는 게 아니고 시장은 작동합니다 시장은 거래가 되는데 프로그램 주문만 지연시키는 제도입니다 5분간 그런데 그 기준이 이렇다는 거죠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5% 급등하거나 급락 5% 올라도 떨어져도 이 상황이 1분간 지속되면 5분간 정지시켜 놓습니다 이거는 코스피백 선물은 이렇게 하고 코스닥 쪽은 조금 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6%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한 번만 발동을 하고 장 종료 40분 14시 20분이 기준인데 보통 주식 시장이 3시에 끝나죠 14시 20분 이후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도 중단하지 않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게 사이드카 프로그램 매매 지연 프로그램 매매만 조금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지연하는 제도 이걸 사이드카라고 부른다 선물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차익거래 잔고도 있고 비차익거래 잔고도 있고 프로그램 매매로 인해서 매수매도 시장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순기능 역기능을 다 갖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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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